국민 다수가 그 길을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이런 결론을 얻곤 합니다. 집권 여당은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단어로서 자신들의 야심과 의도와 계획과 저의를 자주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15 총선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4.15 총선거를 대하는 유권자라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앞으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얻고 투표장을 항의해야 될 겁니다. 실물경제는 이미 경제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책과 제도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정부는 고집과 아집은 날로 강해지는 주체입니다. 아예 경제성과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사항은 그야말로 처참한 정도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병업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73% 정도가 50% 이상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고 97%가 대부분 매출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지속돼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권의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15 총선의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루어진 굴직굴직한 제도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의 뚜렷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이 땅의 번영과 성공을 가져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큰 변액을 가져오는 체제의 변질을 현재의 집권세력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나 구호가 아닙니다. 새해 백두의 이인영 대표는 사회적 패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회적 패권의 교체는 주류세력의 교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류세력의 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류세력 교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저의와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통해 연말에 굴직굴직한 제도개편을 자신의 방식대로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광장정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확고히 하는 방법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결국은 좌파 장기 집권을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용경찰의 등장, 법원 조직법 발의와 사법부 장악, 법원 장악,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개입, 그리고 연금 사회주의 실행, 보유시의 대폭 강화, 사학에 대한 통제 강화와 사유재산권 무시 등 일련의 모든 그런 제도와 정책의 변혁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직적인 제도개편 작업에 궁극적인 종착력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가능하게 할 헌법개정에 모아질 것으로 봅니다. 법 여건이 만일 4월 총선에서 압성을 거둔다면 그 다음 타겟은 헌법개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가 정체성을 거대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헌법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를 바꾸므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개편과 동시에 낮은 연방제를 포함한 남북한 관계에서의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 통일한 대신에 다른 대안을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체제를 추진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에 자유의 체제가 먹히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한국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자유민주, 기본권, 인권, 재산권, 법치, 상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체제 등은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그런 부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양식 있는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의 변혁을 그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표와 저희와 야심을 숨기지만 양식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총선에서 이기게 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제도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제도개편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고 그 체제의 변혁은 무력혁명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헌법개정에 모아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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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